자, 옵티머스 파장이 상당히 크죠. 옵티머스 자산운영, 지금 아주 시끌시끌하고 정관계 연루 의혹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아주 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고 지금 상당히 투자, 판매 정권사들도 상당히 지금 정부의 눈치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크게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먼저 처음으로 불을 당긴 게 한국투자증권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 70% 조건 없이 선지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서 받을 수는 받아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자,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를 한 이 NH투자증권 상당히 지금 눈치가 보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일 많이 팔아먹은 NH투자증권 외입 다물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이죠. 불만이 아주 커지다 보니까 결국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선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퍼센테지가 이제 나오죠.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잘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70% 일단 조건 없이 선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선을 하고 지금 NH 쪽에서 판매한 거만 4,400억이나 판매. 거의 뭐 몸통처럼 가장 많이 판매를 한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죠. 자, 다음 주쯤에 지급안을 결정을 하는데 50에서 70% 정도로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 뜻.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펀드 가입자들 원금 절반 이상은 판매사로부터 먼저 받을 예정이다. 지금 이 하이투자증권에 소송을 걸어놨죠. HLB는. 그러면 지금 하이투자증권이죠. 한국투자에서 70% 선지급. NH에서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한 ENH 쪽에서도 50에서 70% 선지급.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판매 투자증권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런 투자증권 회사들은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잃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이미지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생존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어서 NH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투자증권들은 그런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되겠죠. 야 여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이 먼저 설선수무에서 먼저 투자자들 피해를 봤으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너희들은 뭔데요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빨리 뭔가 좋지 않지? 이제 이렇게 고객들이 상당히 압박을 가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계속 살아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하다고 믿고 자금을 맡긴 고객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많은 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을 조건 없이 미리 지급 기록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죠. 자 50%가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분 287억이죠. 원금의 70% 조건 없이 선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판매한 금액이 한국투자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되겠지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70% 이야기를 했는데 NH에서는 우리는 5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판매처에서 뭔가 총대 매고 어떻게 좀 잘 마무리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NH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겠죠. 50에서 70% 선인데 50%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욕을 많이 먹겠죠. 왜 너는 50%인데 한국투자에 70%라고 했잖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쓰레기 같은 NH투자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50%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미지가 한국투자증권은 이미지는 급상승하겠죠. NH투자증권은 저희들은 고객을 무시하는 증권사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가 또 나타나 수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투자는 287억밖에 판매 안 했는데 우리는 4천 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70% 진행을 따라서 하게 되면 너무나 출혈이 크다. 이런 또 입장이 있겠죠. NH투자증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지금 책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이런 게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 비율이 다른 판매사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향후에 영업하는 그런 실적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이 그렇게 진행하고 NH에서 어찌됐든 몇 프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위투자 넣고 무슨 투자 넣고 무슨 이제 판매를 했던 증권사에서 나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겠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저 회사들은 정말로 판매만 해놓고 뭐가 잘못돼도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 증권사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회사에서도 투자증권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국투자 그리고 NH투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LB 판매사의 하위투자증권은 HLB가 하위투자증권에 청구소송 제기했죠. 모회사가 DGB 금융지주죠. 이것도 하위투자증권이 어디 작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DGB 금융지주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큰 메이저 금융사죠. 이 메이저 금융사가 나는 우리는 모르겠다. 뭐 NH투자, 한국투자는 저렇게 했지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앞으로 장사가 안 되든 말든 난 못하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 운영 펀드들은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판매 중단됐고 투자처를 속여서 펀드 자금 수천억을 끌어모은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운영 대표 등 경영지 3명을 구속을 했고 지금 이제 정치권 연결되어 있냐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시끌시끌하고 지금 빨리 금감원 쪽에서도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각 증권사 쪽으로 아마 압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투자증권 회사에서 70% 50%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LB 쪽에서 투자한 하위투자증권 이런 부분도 조만간 어떠한 이런 한국투자와 NH투자 이런 데 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극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지났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제 털어서 다 메꾸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